자, 영상 시청하실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았죠.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고, FMC 불확실성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불안 부분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좀 끌어올릴만한 지금 요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수는 큰 약세를 보였는데, 이런 약세를 보이는 속에서 셀트리오는 외인기관 쌍크림 매수가 들어왔죠. 쌍크림 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가만히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가의 흐름과 그날그날의 외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잘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습니다.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경험치가 아니면 포착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주 패턴이 매우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결국은 우상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셀트리온에는 영향을 거의 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죠. 2.91% 게임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하락 영향이다. 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과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MC, 그리고 미국, 러시아, 불안의 연중체제인데, 코스피, 지금 FMC에 대한 경계심리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경계심리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죠.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시장의 방향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큰 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인데,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크게 주가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각종 비관론자들의 소식들을 계속 냅니다. 내면서, 40% 더 하락할 수 있다. 충분하다. 그렇게 계속 겁을 주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를.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려고 하면, 뭔가 아주 큰 버블이 폭발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요인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 요인이 지금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둘러봐도. 그리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치적 불안감,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걸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미. 이미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나스닥 선물이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크게, 세게 올라가는 흐름은 못 나올 겁니다. FMC 회의라는 게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25일하고 26일이죠. 요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요런 지금 분위기로, 시장의 전체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자, 한번 보시면, 나스닥 급락,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하락, 요런 부분들이 투심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수를 보시면, 나스닥 선물 0.5% 얘는 오전에 1% 정도까지 올라섰었죠. 그러나 얘가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FMC 회의가 바로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올려버리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자극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는 못할 겁니다. 코스피가 1.5% 하락에, 코스피가 2.9% 하락을 했는데, 일본 증시는 오히려 올랐죠. 0.2%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좀 했고, 중국 증시도 괜찮았고, 홍콩 증시는 1.3% 하락을 했죠. 우리나라 증시는 아주 크게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외인들이 많이 팔았죠. 코스피 쪽이 24,300원 매도, 그리고 코스닥이 1,400원 매도, 기관은 6,000원 매수했고, 코스닥도 400원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 쪽은 양호했죠. 삼성전자는 0.6%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0.8%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워낙에 많이 내렸죠. DBI텍은 크게 하락을, 하루 만에 7.7%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계속 하락세,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고, 기아차, 하락세,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었죠. 이런 분위기에 지금 게임주들도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황이고, 컨택트주들도 안 좋죠. 컨택트주들도 지금 오미크론이 아주 확산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없겠죠. 미증시도 안 좋았고,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속했고, 제약과의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 보면 HLB그룹이 3, 4% 정도 하락을 하고, 그리고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점이 꽤 많습니다. 안트로젠, 지금 데이터가 안 좋았다. 이 소식으로 이틀 연속으로 지금 아주 한가만 맞고, 또 26%나 또 크게 하락을 했고, 알테오젠이 9%까지 또 하락을 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크게 좀 좋지 않은 분위기였죠. 제약봐요. 자,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이익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갖다 때린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안심리를 이용해서 크게 하락을 시킨 그런 모습인데, 셀티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신한하고 제피모건이 들어왔습니다. 얘들은 그냥 신한, 제피모건이 다 하고 있죠. 신한, 제피모건이 3에 오르고 8면 내리고, 그냥 뭐 공매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분식회계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밀어내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이제 곧 있으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셀티레 같은 경우에, 오늘 코로나 솔루션 관련주들이 좋았죠. 시젠 휴먼시스 강세를 보였습니다. 4% 올라섰는데, 지금 셀티레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부분, 그리고 머크의 몰러피라미르 라이센스 획득, 이런 부분이 또 투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주가를 이만큼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결국은 분식회계 이 부분 가지고, 뉴스들을 때려대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내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뿌려대고, 겁을 많이 준 상태고,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에, 또 개인들의 물량은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개인들 물량이 참으로 잘 나올 만한 환경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셀트리오는 계속해서 외인들이 매수하는 쪽입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파란색이 보이지만, 팔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사버리죠. 그리고 팔고 또 더 많이 사버리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회수케어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쭉 사고 있는 분위기죠. 크게 한번 털어냈지만, 다시 사들어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데, 이 온저리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외인들이 이 온저리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계속 매집 중이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들이 오랜만에 지금 셀트리온에 들어온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셀트리온은 너무나도 많이 얻어맞은 상태고, 4분기 실적 발표가 곧 있으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적이 아주 좋을 예정이죠. 그 부분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게 분식회계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100% 알고 있다. 이게 분식회계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기업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빠꼬미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 3월달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족쇄가 끝이 나죠. 풀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인들 계속 모으고 있죠, 지금 물량을. 물량을 계속해서 바닷건에서 모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신안재평으로 들어와서, 오늘 조금 올라섰는데, 이렇게 오르고, 내일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반전이 된다 그러면, 또 늘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눌러주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수량을 확보하기 정말 좋은 마지막 타이밍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이제 3월달까지, 분식회계, 분식회, 이런 부분이 계속 있죠. 그런 상황이지만, 그거를 의구심을 두고, 아마 주가는, 그러나 흔들지언정, 하락이 일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크게 끌어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의심의 벽을 타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면, 분식회계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곧 있으면, 분식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지금 분식회계 부분이 끝이 나버리면,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끝이 나버리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실적은 아주 좋죠. 완전히 괴리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고 나면, 노출이 되어버리면, 얘들이 물량을 모으는 것 자체가, 거의 상당히 어려워지죠. 아주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샀다 팔았다면서, 매집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눈치채지 못하게 작업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닥을 완전히 바닥권에서 잡고 있는 모습, 이제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남았죠. 두 달 동안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물량을 계속 확보를 많이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쌍크림 매수 들어왔죠. 그리고 셀트륜 보시면, 상호펀드가 한번 팔았지만, 이게 또 베이커죠. 한번 팔았다가, 바로 들어와 버리죠. 다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스마트머니들이, 이 셀트륜을, 어떻게 해서 이제 저가에,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갈까. 여기에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머니들, 우리가 스마트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머니. 그래서 이 중장기로 봤을 때, 이 성장 스토리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외부 요인들, 저요인들이 금리 인상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살아남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버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부분, 그 중에서도 셀트린이 코로나 상황에, 어떠한 변수가 나오더라도, 크게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지금 입장에 놓인 게, 지금 셀트린이죠.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주가는 완전히 바닷건까지 내려놓은 상태니까, 이제 어떻게 위로 끌어올릴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흔드는 부분은, 이게 도사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계속 뺏어가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